761번 문제입니다. 2번역이 시청역이지요? 아니요. 다음역이 시청역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역에서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762번 문제입니다. 식당이 몇 층에 있어요?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커피숍도 있어요? 아니요. 커피숍은 1층에 있어요. 763번 문제입니다. 병원이 몇 층에 있어요? 병원은 4층에 있어요. 4층에 약국도 있어요? 아니요. 약국은 2층에 있어요. 764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서울 무역 사무실입니까? 아니요. 서울 무역 사무실은 6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5층이에요. 765번 문제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765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제 사무실은 은행하고 병원 사이에 있어요. 766번 문제입니다. 제 사무실은 사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24시 편의점이 있고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경찰서가 있습니다. 영수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강남역 근처에서 살아요.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영화관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식당도 많아요. 살기가 편하겠네요. 768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대한빌딩에 있어요. 1층과 2층은 은행이고 제 사무실은 3층에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네.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택시를 타고 갈까요?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지하철로 가요. 네. 좋아요. 770번 문제입니다. 근처에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백화점 보이시지요? 그 옆 건물 2층에 있어요. 1층은 은행이고요. 고맙습니다. 771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더워서 그런데 뭐 시원한 음식 있어요? 그럼 물냉면으로 드세요. 시원하고 맛도 있어요. 772번 문제입니다. 바로 출발하는 광주행 기차표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전 좌석표가 매진되었습니다. 입석표도 없어요? 입석표는 남아 있어요. 몇 장 드릴까요? 773번 문제입니다.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서 똑바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774번 문제입니다. 2번 정차역은 1호선과 5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775번 문제입니다.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776번 문제입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바꿔드릴까요? 100달러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오늘은 1달러에 950원입니다. 777번 문제입니다.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염색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색으로 해드릴까요? 밝은 갈색으로 하고 싶어요. 778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부엌이 있는 작은 방을 찾는데요. 값이 좀 싼 방이면 좋겠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779번 문제입니다. 서울역에서 갈아탈 수 있어요. 다음 역이 서울역이니까 내려서 갈아타세요. 780번 문제입니다. 파키스탄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이태원에 있어요. 이태원에는 어떻게 가야 해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이태원역에서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81번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782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남자 양복을 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여성복 매장인데요. 남자 옷은 3층에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세요. 78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남대문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남대문시장요? 이 버스는 남대문시장에 안 갑니다. 잘못 타셨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다음 버스 정류장에 내리셔서 7017번 버스를 타세요. 784번 문제입니다. 서울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똑바로 가시면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서울 호텔이 보일 거예요. 지하 1층에는 표를 파는 곳이 없어요. 한층 더 내려가야 해요. 어디로 내려가요?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매표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시청에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타면 안 돼요. 길을 건너서 602번 버스를 타세요. 감사합니다. 787번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787번 문제입니다. 서울 숲에 가려고 합니다. 서울 숲에 가려고 하는데 서울 숲이 어디에 있어요? 뚝섬역 근처에 있어요. 뚝섬역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 2호선을 타세요. 789번 문제입니다.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전 나무로 만든 탁자를 사고 싶은데요. 이쪽에 그런 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 보세요. 790번 문제입니다.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옷하고 책이요.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쯤 걸립니다. 791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치마는 이쪽에 많이 있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792번 문제입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방이 두 개 있는 집을 구하고 있어요. 부엌도 있어야 하고요. 아, 마침 이 근처에 좋은 집이 있어요. 집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793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도장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794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4시인데요. 아, 그래요? 은행에 가야 하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빨리 가세요. 아직 30분 남았어요. 네, 빨리 갔다 올게요. 795번 문제입니다.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제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겼는데 그 후부터 허리가 아파요. 796번 문제입니다. 어제 뭐 했어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주말인데 표가 있었어요? 친구가 예매해 놓았어요. 797번 문제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가구를 새로 샀어요. 커튼도 밝은 색으로 바꾸셨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집이 더 넓어 보여요. 798번 문제입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내야 해요. 늦지 않게 가세요. 799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바지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이 티셔츠는 얼마예요? 그건 만 원이에요. 800번 문제입니다. 어제 이사는 잘 하셨어요? 네, 잘 했어요. 새 집에 가셨으니까 필요한 게 많으시겠네요. 네, 어제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샀어요. 오늘 오후에는 침대하고 식탁을 사러 가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서 지원할 수 있지요. 오늘 오후에서 한 번에amps약을 사러 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하는 건가요? 미국에 한 번 더 영상으로 오신 거예요. 네, 몇 번 더 영상으로 드립니다. 아멘